하아 하이 제로 헬로 안녕 이게 무슨 상이기에요? 뭘까요? 단지에 인사 묻어 단지에 인사 드립시다 4, 2, 3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입니다 퍼펙트 뮤직 어워드에서 넥스트 리더 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와 진짜 알았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 이 상을 엄청 많이 갖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고 우리 뭐죠? 킵업 선배님도 같이 함께 이렇게 여기서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느껴볼 수 있었어요 네 네 한국말이 엄청 더러웠어요 우리키 오랜만에 소감 발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키 사실 어 어 볼 때 할 때도 이런 소감을 했는데 신상 바르고 싶은 이런 소감을 했는데 오늘 진짜 바라서 진짜 완전히 완전 완전히 행복해요 우리키 우리키 최고의 리키 최고의 리키 최고의 리키 데벌원 비주얼 라이브 비디오 congratulations 우리 하우 형? 하우 형 우리 속도 너무 빨라요 50 이상 이미 사복으로 아 우리가 빠르네요 우리 사복도 있고 여기까지 와 저희 텔레포트 퇴근을 해야 할 때 대부분은 몰랐지 하우 형 한번 그러면 이거 읽겨줄까요 아 다행 그거 썼어요 리키가 이거 좀 리키 써? 리키 된거죠 이거 줄 알아요 리키 방금 했잖아 저희는 언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체배원 따랑의 자랑스러움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자랑해, 따랑스러워 얘들아 안 피곤해? 안 피곤하죠 이 사람을 팔아봤는데 온만큼 텐션이 올라갔죠 총정말 마주샷 네 봐요 마주 MC 뱃살이 귀엽죠 그쵸? 진짜 좋아요 너무 깨끗해 재배우는 기특하대요 기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주 머리 냄새 좋다 당연하지, 우리 다 똑같은 샴푸 쓰는데 맞네, 맞네, 우리 다 똑같은 샴푸? 똑같은 샴푸? 어쩐지 익숙하더라 뭐라고 했어?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유진이 영어에 약해요 너희들 너무 예쁘다 우리가 다 너무 예쁘대요 다 알고 있어요 예쁘다 여기 잘 보이네요 선배도 잘생겼다 김태대도 너무 잘생겼어 고맙다고 해야지 제가 사랑해요 이거 물이에요 뭐 마세요? 이거 중국어 우리 키 뭐야 이거 진태대도 저희가 처음으로 인트로 인트로 보여줬는데 어땠나요? 맞아요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좀 멋있다 재료자분들이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긴 해요 스포 하라고 했는데 스포? 저걸 우리 많이 했는 비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도 더하면 이제 곡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멈추자 멈추자 시간 많아 우리 이거 했어 이미 아니 그래? 큰 거 한 번만 한 번만 더 고누크 아이씨때로 그러네 우리 사실 그 인트로를 뭐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고 이게 너무 제 피베트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데요 잘 보면 이게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내는데 손까지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제 제일 최애한 동작입니다 아 진짜 좋아하네 네 그쵸 약간 뭔가 너에게 줄게 그런 느낌처럼 어 맞아요 꽃잎을 이렇게 전해주는 맞아요 하우 오빠 안 추워요? 추워? 안 추워요? 안 추워? 아 맞아 트루즈 분들 사랑을 받아서 따뜻해 뭐가 내리고 있는 거 같아 진작용 그럼 그럼 오시 벗어 멜팅 벗어 섹시해 섹시해 미키가 오시 벗어 감사합니다 인트로 언제부터 연습했냐고요? 우리가 근데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한 이틀? 한 시간? 그쵸 각자 확실히 이렇게 모니터링 잘 하고 와라 금방 금방 잘했어 김기빈 오늘도 Sorry I forgot 오늘 Sorry I forgot 아니야 오늘 잘했어 김이 오늘 진짜 잘했어 갑자기 완전 깔끔하게 잘했는데 왜? 테레는 우리야 갑자기 감사합니다 지웅 쏘 핸섬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인정 렛츠 오빠 다리 위험하다 아 그래? 쌈이 오늘 때문부 대박이에요 안 돼요 하우터 에스 공룩 라이나우 권웅이 지금 키 몇 센터 키요? 2m 조금 안 돼요 네 2m 조금 2m 조금 아 그래요? 너무 잘 왔어 2m 조금 안쪽 키가 좀 컸네 2m 2cm 정도 허웅이 형 정말 매워 열심히 성장 중에 요즘 잠을 많이 자라서 성장기잖아요 우리 그죠 2장 기자이기 때문에 유진이가 자꾸 제 키 따라잡는다고 열심히 우리 옆에 서거든요 유진이가 유진이 근데 키가 좀 크고 있어 아 네 오늘 저랑 걸어가는데 좀 느껴졌어요 유진아 너 키 좀 컸다 그랬는데 진짜 컸어요 아직 조금씩 크고 유진이 키 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어라 김기비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김기비 못 따라가잖아 중국어로 아 그럼 뭐 아이니 오예 바우 바우 하우 하우 장하우 행하우 바우 바우 이거만 할게 하나 그래서 댐프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 맞아 맞아 댐프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 나중에 또 더 멋있는 더 많은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드리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퍼포먼스 제가 멋있게 준비 한 번 더 열심히 해볼게요 배 안 고프니 얘들아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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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저기 점에 지금 저녁이 아니라 야식 메뉴 추천 한번 리키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는 사랑 바다 족발? 치킨? 치킨이 없는 거 봐요 나도 티아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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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진겹살 고기 어제 건우기 먹는 치킨 진짜 맛있었는데 그 순살 순살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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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 순살 어택 맛있어요 맛있겠다 장아옥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옥수수면 마라타 네 테레야 바지 불편해? 바지 불편하네 엄청 편하게 생겼어 너무 편한데 장아옥보다 편해요 마라타 아쉽긴 편한데 내일 차라리에서 강아지 귀엽다 강아지 귀엽다 강아지 귀엽다 내일 시험이지만 너희 보러 저 맞어? 제가 좀 귀엽게 지금 늦었어요 진짜 큰일 났라고 회의 왔어요 내일 시험이지만 너희 보러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에너지 바라라 100점 받을 수 있겠다 뿌링클 어때? 뿌링클 어? 뿌링클 맛있겠다 아니다 김지웅 플리즈 업데이트 어? 김지웅 플리즈 업데이트 26점 너 지금 넘어가네 가볍게 말하나 말하나 매튜 유진이 졸린 거 아니야? 우리 유진이 이제 안 졸려요 땡클 땡클 유진이 야행성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요 저 살짝 맞아요 야행성이죠 I love 터팅댄스 어 근데 이거는 한 명의 스페셜티 어떻게 하는 거야? 스페셜티? 예스 예쁜데요? 저 예쁜데요 바꾸누크 사랑해 바꾸누크 저도 사랑해 우리가 1집에서는 네 되게 귀엽고 뭔가 좀 청량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어 2집에서는 어? 예스 네? 재료자의 마음을 놓기를 응 안 돼 스포일러 근데 우리 그거 우리 문 여는 거는 되게 귀엽게 잘 나와 아 문 여는 거 그 건우가 잘생겼다 도라에 있는 거? 어디로도 모르는 거 네 살짝 뭐가 있었지? 1집에서는 청량했다면 2집에서는 지금 팀장님 눈빛 꼭 맞춰주세요 엄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가질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잖아요 이제 핫하죠 핫 핫 초코가 먹고 싶어요 또 이제 패션의 부분 뭐야 뭐요? 겨울이랑 핫 초코도 좋아했어 핫 초코도 좋아했어 핫 초코를 물에 안타워하고 있었어요 가루만 먹습니다 아 그냥 가루만? 리키아 블랙 셔츠 안 불편해? 불편하지 괜찮아 리키아 진짜 안 불편해 경지에 이르렀 그렇지 오늘 무대 연습 영상 어 근데 연습 영상 보셔도 되게 재밌게 해야겠다 어 완전 잘 맞잖아 그냥 보지 않았죠? 성완빛나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진짜 잘 맞췄다는 거 맞아요 그 일본 댓글을 읽어주네 저는 못 읽어서 근데 저도 그 히라카나랑 가타카나를 읽을 줄 몰라요 유진 솔직히 졸려 너무 솔직히 눈이 좀 건조해서 그래요 지금 솔직히 하오 형 링크해달래요 우리나라엔 겨울이 없어요 상 받은 거 가까이서 보여줘 상을 한번 가까이 아니면 상을 속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유진이가 삼성이요? 네 상 디테일 아 거기가 됐구나 둘이 한번 상 디테일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적은 없을 수가 디테일? 딱 음표 모양이에요 음표 열쇠야 그쵸 뮤직 진짜 바이로리인 것 같아 키 아니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네요 키 아니야? 열었어요? 2023 컴팩트 이렇게 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꾸는 나랑 결혼을 16분 제가 성인이 될 거 같아요 그 음표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TMA 여러분 써있죠? 그렇죠 더 팩트 뮤직 어워드 넥스트 리더 제로 베이스 원 넥스트 리더입니다 상이 굉장히 묵직하고 예뻐요 제로 베이스 원이죠 제로 베이스 원 보이시죠? 저희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그죠? 자랑스러운 제로 베이스 원이죠 장화우 넥고잉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상 더 많이 받게 해줄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게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건우가 볼 곡도 한유진 왜 이렇게 남자가 되니? 없는데? 이거 그거는 없어 그거는 없어 갑자기 왜 이렇게 눈이 너무 건조해서 잠이 안 돼 옷 하나 써라고 다시 올라왔네 매튜 스토리 타임 아 아니다 가장 내? 까지 우리 아니면 지금 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세로로 해서 약간 셀카 타임 이렇게 한번 가실까요? 아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한빈이가 있는데 바꾼 사람이다 잠깐만요 그쵸 뭔가 어? 이거 그냥 제가 들고 할까요? 잘생겼다 셀카 찍는 것처럼 얼굴 다 나오고 가까이 뒤에 있는 사람들 좀만 더 가까이 그쵸? 최대한 그만 그 각도가 이상하긴 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 가까이서라도 보셔야 되니까 어? 뭐 이렇게 하자? 그럼요 아 잠시만요 장난꾸러네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나? 진지해 다 나오나? 옵스 리키 바보 같아 네 없는데 없는데 정우가 사랑해 안 좋아해 저도요 내 소리 있네요 세 개가 멋있는 거예요 화질이 이상하게 졌대요 어? 뭐라? 호랑 슈붕이랑 화장몬이 뭐가 좋아? 성한빈이 만지니까 핸드폰도 부끄러운 거봐 내가 너무 긴 여기 성한빈 나여서 성한빈 나여서 내 빛을 아삭이 안 나 딱 떴다 포토타임에 화질이 안 좋아졌대 뭐야 오, 아흥명의 왕자 감사해요 매트가 한빈이 자리 뺏었네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 이러보세요 그건 내릴 수 없습니다 성한빈 김태네 말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 물 마시고 있습니다 박건욱 잘생겼다 하나 알아갑니다 원래 안 했잖아요 제로드 분들이 말해 알려주시고 계시죠 공유가 최고야 사랑, 히읗, 해 사랑, 히읗, 해 사랑, 히읗, 해 수줍다는 느낌이죠 사랑하는 느낌이네요 사랑해 하오야 말해줘 에? 네 미나한테 해줘 내일 뭐해 얘들아 내일 뭐하냐고요? 저희 내일 뭐하자 일해 일해야지 제로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준비하죠 열심히 달려야죠 신선식도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컴백 준비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들 그리고 달려가자 오늘 하세요? 내일은 뭐해? 내일은 내일은 너를 생각해 이런다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미래의 선물 이렇게 귀여워 뭔가 내가 제로드 분들을 위해서 약간 궁금할 거 이번 이집이 많이 궁금하지 않았다 티저 나온 거 완전 뭔가 이렇게 뽀짝하게 귀엽게 나왔는데 우리가 퍼포먼스가 강렬하다고 했잖아 그니까 뭔가 내가 만약에 제로드 분들이었으면 감회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어떻게 했어 그정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큰 스포 하나 할게요 오 유진이가 유진이 공중재미 두 번 돌아요 아 리키 밟고등다 맞지? 네 맞아 리키가 백덤블리랑 하지 않아? 맞아요 네 건욱이 무대 중간에 와이어 타는 거 하나 있어요 저 백덤블링 두 개 했는데 그리고 하우이 형 살짝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정도로 이제 멋있는 퍼포먼스입니다 아 좋아시지 않을까요? 지훈아 애기 여보해줘 지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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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훈아 했잖아요 형 지 해봐요 지 웅 지웅 지웅 오 좀 되는데? 지웅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근데 옛날보다 많이 들었잖아요 애기어 애기어 형이 붙으면 잘 안 돼 테레 형이 이번에 7단 애교해줘 그럼 7단 공 7단 공 7단 공이 있다고? 네 그쵸 골고래 골고래랑 들어갔어요 하우 중국어 하나 있는데 하우 형 왜 지금 갑자기 아이 됐어요? 홍지 아빠 보고 라이브 할 때 이렇게 아닌데 아니 하우 형 지금 다리가 흔들고 우리가 단체를 써서 지금 기가 빨려서 그래 혼자 아이시잖아요 나 지금 엄청 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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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났어요 박본욱 자랑스럽다 저도 제로즈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우 이즈 소 콰이엇 리키야 검정머리 언제 할 거야 그럼 다음 질문 30% 근데 리키 원래 그거 안 수필래? 그거 또 뭐 약간 이거 뒤에 가만히 있을게요 쉽지 않나 여러가지 여러가지 저희가 해외 도전을 많이 했으니까 왜 그래요? 지금까지 지금의 날짜도 말해버렸어요 그거 계획된 거 있을 때에도 말해버리는 거 약간 양편이 형이 허술해 그거는 계획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같이 참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계획된 거 박본욱 얼굴 레전드 박본욱 얼굴 레전드 어제 안 먹고 잤어 인트로버트는 너무 슬리피 그 뜻은 유진이 하고 하우양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진짜 안 졸려요 진짜 안 졸려요 진짜 안 졸려요 진짜 안 졸려요 김규빈 지웅 오빠 볼 하트 해줘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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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웅 오빠 이거 무슨 뜻이야? 저 허우야 저 허우야 다리 저도 마시고 싶어 나 마시고 싶어 김규빈 기자님 오늘 열일했다 맞아요 다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제목 너무 센스가 있으셔 맞아 기사님들 항상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가족을 넘어선 부족 문자도 예쁘게 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 레드카펫 진짜 진짜 저 이번에 정장을 쫙 빼 입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쫙.. 네? 맞아 맛있다고 생각해 정장을 이렇게 입은거는 하우 베어 플레이 더 바이올린 바이올린 키는 척 해줘 탕후루 먹는거 탕후루 먹는거 탕후루 가게 탕후루 가게 열고 하고 싶어요 탕후루? 어 나중에 나중에 하자 뭔가 과일 중에 해보고 싶은 탕후루 과일 있어요? 망고요 망고 하셨어 당신이 또 탕후루 잘하는데 그쵸 그쵸 그거를 모르면 유튜브에서 빨리 자지 말고 그쵸 셀 프로모션 셀 프로 그리고 뭐냐 우리도 이제 내일 열심히 해야되고 제로즈 분들도 이제 늦은 밤이니까 그쵸 그쵸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제로즈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자 사랑해 안녕 어? 치설이 눌러버렸습니다 어? 치설이 눌러버렸어 어? 치설이 눌러버렸어 감사합니다.